에피니언! 에피니언! 지민이 형의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어 불컥 했죠? 아 네 아 이거 그냥 부동전 때 멤버들이 진짜 좋다 하고 그리고 말을 너무 예쁘게 해주는 거 좋아 진짜 좋았어요 사실 달콤한 말 전문은 사실 이게 슈가씨긴 한데 오 자 멋있어요 네 왜요? 하하하하 네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알찾기 준비했습니다 이번 컴백쇼도 수고하셨습니다 장면 다양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슈가 형 아무래도 좀 보여주시죠 뭘 준비하셨나요 혹시 재혁씨? 목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예고를 좀 해주시죠 예고해주시죠 슈가 형 아 네 저희 정말 뮤직비디오를 찍어주신 우리 룸패스 감독님 현우 감독님 그리고 오 아멘 그리고 슈가 형에게도 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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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스